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에 대해 반대로 가정하면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법의 시제입니다. 만일 뭐 뭐 하면 입절이죠? 입절에서는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그리고 비동사인 경우에 인칭에 상관없이 무조건 워입니다.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원형을 씁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반대되는 가정입니다. 만일 뭐 뭐 하면 뭐 뭐 할텐데. 만일 그가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텐데. 지금 현재 그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하면서 말하는 것,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가정할 때, 이때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만일 뭐 뭐 했다면, 뭐 뭐 했을텐데. 이 부절에서 had pp, 그리고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씁니다. 만일 그가 파티에 참석했었다면, 근데 실제로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he could have met her, 그가 그녀를 만날 수 있었을텐데,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부절에 had pp,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설법 현재,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 직설법 현재에 대한 가정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직설법 과거에 대한 가정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만일 뭐 뭐 한다면, 만일 뭐 뭐 했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꾸기도 하고,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꾸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가정이죠. 그래서 시제를 현지형으로 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의 반대입니다.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꾸어 주어야만 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If she won't, I'm young. She could enter the show. 만일 그녀가 어리지 않다면, 그녀는 쇼를 보러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어리기 때문에 쇼를 보러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뭐 하기 때문에? as를 쓰고요. 다음에 시제 현재입니다. 그리고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이지가 되겠죠. 그녀가 어리기 때문에. 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제의 can't.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can't enter the show. as를 쓰지 않고 soul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녀는 어리다. 그래서 그녀는 쇼를 보러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은 의미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것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꾸어 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이니까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문장 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읽었었더라면, 그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대한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제에 과거를 해줘야 되겠죠? as he, 과거를 해주면서,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did not lead it. 그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he couldn't pass the exam. 주저는 과거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s 대신에 soul을 써서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